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들은 분은 국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미국 가면 잔치국수, 막국수를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민 가방 중에 한 박스는 전부 다 막국수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은 미국에 가면 파티를 많이 한다더라 그래서 파티복을 많이 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오셨는데 파티를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 초청장 하나 받았다고 딱 보니까 파티 초청장이에요 야 드디어 한국에서 가져온 파티복을 입게 되었다 싶어가지고 파티복에서 특별히 반짝반짝하는 원피스 드레스를 착 빼입고 드디어 봤더니 학부형 집이래요 친구 부모님 집인데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모여있는 사람이 반바지를 입고 와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봤더니 이게 그냥 파티가 아니라 스위밍 파리예요 아 이 수영장 파리인 줄 모르고 이 파티 연이복을 입고 등장한 것이죠 근데 그 집이 이제 호스팅한 집이 중국계 미국인이야 그러니까 그분도 이민 오신 거니까 이민자의 마음은 이민자가 안다고 이렇게 파티복을 입고 등장한 그 사람을 보고 접근을 했어요 이렇게 너무 무한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 위로를 하면서 막 이 얘기 저게 하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영어가 짧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한국이 그립지 않냐고 그러면서 Do you miss Korea?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당신은 미스 코리아 아니냐고 묻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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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iss Korea 뭐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 미스 코리아가 그 미스 코리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제가 들어본 에피소드 중에 가장 역대급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디에 이렇게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굉장히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고요 또 Mark Twain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 벌거벗은 사람은 사회에 거의 또는 전혀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 영어로 Clothes make the man Naked people have little or no influence on society 라고 Mark Twain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이 디아스포라에게 상당히 참 적용이 되는 말씀 같아요 어쩌면 옛날에는 요즘이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비슷하게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정말 옷을 보고 그 사람의 계급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 루디아 같은 경우도 실은 굉장히 고급 옷을 만드는 기업의 사장이 루디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옷값이 정말 장난이 아닌 그런 옷 그래서 고위층이 아니면 못 입는 옷이 이렇게 눈여겨보면 그냥 드러나는 그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옛날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뚜렷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입어야 할 옷이 있죠 오버드레스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는데 반바지 입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양복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예의죠 그러니까 그런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의 옷 입는 것을 얘기 안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혹시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대우하면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저촉이 되는 것이죠 어떤 클라스가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이 있나요? 무슨 명품 옷이 있나요? 금가락지라고 하지만 요즘은 금가락지라기보다 글쎄요 가장 큰 다이아반지?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모든 열 손가락에 다 끼고 다니는 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증명을 나의 나댐을 증명하는 겉모습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사람을 겉으로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옷을 안 입은 사람은 내 발등상이나 내 발밑에 꿇어 앉아 아니면 저기 보이지 않는 데 앉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차별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예의를 못 갖췄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다 사절을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 판단이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것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잘못된 어떤 범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는 잘못된 여기 계산하는 이 판이 잘못된 판을 갖고 있는 거예요 You have a wrong calculation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사람을 겉을만 보고 차별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Some kind of a DNA within ourselves That you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구부 선생님은 특별히 이민자들에게 이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성공 신드롬 이민자의 성공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우리들에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악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차별하여 대우는 이 버릇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악할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은혜와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This is the way God is working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we judging people by appearance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겠다 하나님의 방법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금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을 샘플링을 합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바리세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 바리세인 겉으로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한복판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Look at me 나는 이런 사람이야 대단하죠 상전에 앉는 사람 나팔 불면서 나는 이렇게 선한 일도 한다고 하면서 나팔 부는 사람 그게 바리세인인데 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부끄러워서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가슴만 때려요 가슴만 쳐요 이 두 샘플링을 해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저 바리세인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룩다운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This is exactly how God is working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과 정반대요 그래서 악해요 하나님하고 반대니까 악하죠 하나님은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와! 하고 뭐라고 그러죠? 좀 속된 표현으로 뻑 갈 수 있어요 와! 뻑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뻑 안 가요 안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겉모습 보고 그냥 안 넘어가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정말 영광스럽게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티켓을 왜 끊지 그랬더니 화내지 말라는 걸 연습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연습을 정말 잘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이렇게 차를 잡았는데 차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냥 캠리나 소나타는 티켓을 껴 띄어 그런데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는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넘어간다는 말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게 있어 오! 그냥 넘어가 근데 겉모습이 별 볼일 없어요 그러면 티켓을 끊어 만약에 경찰이 그런다면 그 경찰은 악한 경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겉만 보고 중심을 보지 않고 겉만 보고 판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이 대단하니까 Let it pass by 이러면 그건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롤스로이스 뭐 봤어요 말이죠 그래서 뭐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하고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차장에 운전하고 딱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뒷자리에 유년부 자기 딸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데 주차장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보니까 여자아이가 소위 배꼽티를 입고 있었어요 배꼽티가 뭔지 아시죠? 배꼽이 드러나는 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쟤는 자기 옷이 아니라 왜 동생 옷을 입고 왔냐 왜 이렇게 작은 옷을 입고 왔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는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맞지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만 보고 하나님은 그 못된 경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우와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뭔지를 계속 보는 거죠 노크를 하는 거예요 네 중심이 뭐냐 겉모습 보고 눈 가리고 아웅 할 생각 없다 네 중심이 뭐냐 그거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겉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꾸 우리는 겉모습 보고 남을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는 내 기준으로 판단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방법하고 같은 방향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방법하고 정반대이면 that's evil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that's evil 왜 그럴까 하나님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건데 우리가 내 기준으로 내 맘대로 내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가만히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로 생각하는 것이 딱 나타나면 넘어가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그게 드러나면 넘어가 내 판단에 공부만 잘하면 넘어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 딸이 올 A 맞았어 그리고 또 하나의 겉모습이에요 그러면 넘어가 뭘 넘어가겠어요? 다 괜찮을 거야 우리의 은혜는 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가 괜찮아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안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넘어가요 올 A 맞았다고 봐준다고요? 교회 안 가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봐준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중심이 뭐가 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앉아 있잖아요 자기가 top of the world I'm the king of the world I'm all king of the world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박박사가 되면 뭐하고 올 A 맞으면 뭐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넘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악하다! 악하다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이 도전을 다시 한 번 귀담아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다 더 귀한 것으로 겉모습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간다? 악하다 두 번째 왜 이게 악하냐면 이렇게 저는 표현하겠어요 교회를 허물기 때문에 그래요 It destroys the community called church 이 교회 혹은 family 가정을 허물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6절을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부자는 제가 조금 이따 정의를 할게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름다운 이름을 이 부자가 비방을 하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일컫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 귀하신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 판단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그것 때문에 썽을 내고 화를 내는 자 결국은 교회를 허무는 악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원래 이민자들은 자기 성취감이 큰 사람들이에요 맨손으로 성공을 구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내가 성취한 것을 높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자꾸 은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뭐 은혜야? 은혜는 꼭 비겁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변명 같아 게으른 자들이 일도 안 하고 뒤에서 민그적거리는 그것을 은혜다 은혜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 치사하고 치졸하게 짝이 없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맨 주먹으로 자기의 어떤 업적을 이룬 이민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요 은혜 하는 것이 웃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받은 그 모든 교회의 삶을 우습게 여겨요 그게 비방이에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롭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습게 알아요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허물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퀵, 슬로우, 슬로우, 프랙티스 많이 하셨죠 정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부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듣는 일을 먼저 하라고 그랬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떤 부연 설명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래라 저래라도 절제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많이 진짜 변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슬로우 투 스픽하면 가족이 알아요 뭔가 변하는 거 있는 걸 느껴요 가족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판단 대로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쉽게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이 악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싫은 가정을 허물고요 그것이 교회를 허물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옳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가정을 허물고 죄를 허물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부자가 누구냐 자기 성취에 자기 판단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저울질하고 이 잣대를 갖다 대는 사람 이게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취감에 자기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걸 부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뭘 허물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견주기 하는데 야구부 선생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부자들의 말이다 자기가 기준인 부자들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약간 어려운 말인데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래요 Liberty law, law of liberty 자유의 법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나무에게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아유 글렀어 괜찮았어 나빠 나름대로 그런 게 하잖아요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님도 정확히 그 잣대로 널에게 들이대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신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면 이 자유의 율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 자유의 율법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알게 되는데 사랑의 법이에요 love, love 사랑의 율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우리가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이 대하고 판단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지 믿음 안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괜찮은 성장하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아직도 믿음의 첫 글자도 모르는 사람인지 그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판단보다는, 저지먼트보다는 용서예요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거의 외우다시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얘기가 툭툭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게 계속 나와요 지난주도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바로 팔복을 얘기할 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정확하게 이게 천국의 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우리가 우리의 성취된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룰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에게 이래라저래라 판단하는 자 그 자는 악하다 그건 하나님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는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결론이 13절 이렇게 돼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이기라 국률이 심판을 이깁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심판 이것보다 국률이 더 우월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국률을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실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하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것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 그 고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왕실의 법을 따라라 왕실의 법을 따라라 로얄 러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지난주에 방문했던 소식을 뉴스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최고의 영국 왕실의 최고의 법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I felt so proud 굉장히 좋더라고요 왕실에서 최고의 예우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예우했다는 말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건 아닌데 왜 왕실의 법을 따르는가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차별의 습성을 우리는 고칠 수 있을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한 말씀인데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이거요 이 이름을 이 부자들은 비방을 하는데 실은 영어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 honorable name by which you are called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Who are we? We are called by the honorable name which is the Lord's name The Jesus Christ, the name above all names 오늘 김 장론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셔가지고 영어를 하셨는데 맞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honorable name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졌다는 거예요 이 불러졌다는 말은 철수야 와서 밥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구원받은 이름이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서정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By the honorable name, Jesus Christ The name above all names, the Lord of the Lord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른받아서 구원받은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부른 자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Do not show your favoritism 차별하지 말라요 차별하지 말라는 이 헬라 단어를 보니까 재미있어요 이게 언어 공부하는 게 저는 참 재미있는데요 원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고개를 들라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가 왜 차별이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땐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근가락지에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고개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show your favoritism Partiality 이게 기우는 것이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멀쩡하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Attention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월드 플레이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실은 죄인이거든요 그 말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선생님 사무실 앞에서 손 들고 서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을 거예요 선생님 꼭 교무실 앞에 한 두세 명이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 거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지나가는 친구들에게 어떤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또 사고쳤구나 선생님들도 지나가다가 출석부로 머리 딱 한 대 탁 이 자식 또 사고쳤는데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아유 이놈 자식 또 와 진짜 거기는 완전 죄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손 들고 있어야 하는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실은 우리가 honorable name, beautiful name, the name above all names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고개가 쳐들어진 사람이에요 고개를 들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제가 규류인 네발트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은 저 그림은 예수님의 손 때문에 더 유명해진 그림인데요 저는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셨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고개를 떨구심으로 결국은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셨어요 어떤 원칙에서 이게 복음의 원칙이에요 2사의 53장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실은 우리 죄를 인하여 고개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가진 주님이 대신 담당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계시니까 그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개를 하나님 앞에 그 호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은 하나님 앞에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아주 불공평한 그 차별을 우리는 받고 있는데 보니까 그 차별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공평하게 차별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지만 이게 말이 돼요 이 불공평한 차별을 모든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차별하고 계세요 이 고단이의 말을 알아들으리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개를 들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패밀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패밀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족의 룰을 따르게 돼 있어요 가족의 룰이 있어요 각 가정마다 룰이 있듯이 우리 가정에도 룰이 있듯이 그 룰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룰이 뭐냐? 아까 얘기한 리버티 러고 자유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오늘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의 기록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걸 영어로 로얄 러 왕실의 법, 최고의 법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나름대로의 법전을 가지고 와서 이게 우리의 룰입니다 이게 내 법칙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들고 와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족으로 가지고 있는 이 로얄 러 이거의 최고는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리버티 러 and 러브 러브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갓 who is a king 그 킹덤 오브 갓의 백성이 되고 아니,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으니 you have to practice the royal law because you are kingdom family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세기에 크리시안들이 어떤 크리시안인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로마 황제 헤이드렌이 아리스테데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1세기에 초대의 성도들 여러분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내놓고 크리시안이 불을 냈다고 해가지고 크리시안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쟤네들은 사입이다 왜냐? 우리 성찬식 지난주에 했는데 그 성찬식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피를 먹는 거 봐라 저거는 식인종들이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들이야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낸 범법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금지하고 핍박을 했는데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이 누구냐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아리스테데스가 알아보고 조사를 하고 헤이드렌 황제에게 보고한 게 남아있어요 좋은 주석책 보면요 이런 게 다 남아있어요 역사가들이 이걸 남겨놨는데 그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결코 과부들을 돕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과부들은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람 고아들을 역시 가장 낮은 자 약한 자를 얘기할 때 과부와 고아라고 얘기하죠 고아들을 해칠 사람으로부터 구해주고 가진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거주어줍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집에 데려가고 마치 진짜 형제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즉 혈육으로 형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여깁니다 이게 기독교인에 대한 조사하고 보고였어요 베델교회가 이렇죠? CNN 기자가 우리 베델교회를 조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셀 모임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취재를 해가지고 봤는데 베델교회 성도를 보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라고 부르는데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진하게 성령 안에서 형제를 나누는 자들이 베델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CNN 기자가 보고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조사해 봤더니 지네들이 끼리끼리만 놀아요 겉모습 비슷한 옷 입은 사람끼리만 모여요 금가락지 낀 사람끼리만 모여요 이런 보고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shame on you 진짜 shame on you 오늘도 또 볼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늘 그냥 덩어리들만 모여 앉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웰컴하는 게 없어 자기네들 뿐이 몰라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지네들끼리만 모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새로운 분들이 오는데요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좀 아세요 자기가 관계되니까 모르죠 너무너무나 많아 자기네들끼리야 정말로요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여기서 인정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안에 이렇게 멜트되어야 돼요 이렇게 녹아져야 돼요 개밥의 도토리 같은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되도록 안아주는 것이 공동체거든요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고 셀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근데 이 예뿐이 들을 데가 없고 3부 때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부 때 제가 제 손자를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 또 우리 인로, 사돈 이렇게 다 올라오시는데 솔직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눈에 100% 만족할 아들은 없거든요 우리 아들이 유시 샌디에고 다녔는데 거기 가니까 맨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신앙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목사의 동서가 하는 교회가 있어요 샌디에고에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나가는 것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만족해서 너 교회 봉사도 해야 되지 않냐 막 그러면 이래요 What's 봉사?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교회를 섬겨야지 What's 봉사라고 하니까 이거 봉사라는 말을 모르는 크리스찬 이거 짝퉁 아니에요? 봉사를 안 하는 성도는 짝퉁이에요 성도는 이기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적이에요? 섬겨야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you know what? 얘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평생에 얘가 내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데 내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한국말도 못하는 게 어떻게 아빠가 설교를 듣냐 했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서 듣기 시작했더라 그게 이제 아내가 된 우리 며느리예요 와 할렐루야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를 수백 번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얘가 어떤 애예요? 제가 취임할 때 우리 배달교회 취임할 때 단임 목사 취임할 때 그래도 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You are not my pastor Why would I go?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냐 저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얘가 자매를 만나고 아빠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는 내가 우리 아들의 시니어 패스터 단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내 설교를 듣고 통역을 옆에서 해주면서 얘가 변하기 시작하네 괜찮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점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들을 아빠한테 데리고 와서 유아세를 받겠대 와 그러면서 어제 교육을 받는데 우리 아빠가 울면 자기도 울음을 못 참을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뭉클하는 거예요 얘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나서 괜찮은 남자가 돼가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 못 받고 가정에서 짜부러 드는 남자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가정 안에서 내가 빌드업 돼가지고 I become a better man everyday I become a better woman everyday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똑같이 교회도 적용하고 싶어요 배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내가 더 나은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누가 보더라도 저 A집사님, B집사님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면 좋겠다 캠페인 할 필요 없어요 선거운동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세상하고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동체가 달라요 세상은 popularity 아까 얘기한 대로 겉모습만 등장하면 찍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심을 어떻게 보느냐 생활하는 거 보면 되잖아요 저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되면 우리 교회가 복이다 이런 분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자라가는 거 그러면 그게 바로 배대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나가지고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짜부러 들고 있습니까? Are you becoming a better man? Or better woman? Or are you becoming 찌그러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배대 교회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바로 정확하게 이거죠 그래서 세상같이 겉으로 판단하는 살벌한 세상 그거 가지고 정죄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늘 난도질 당해다가 배대리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해주셨던 그 은혜로 서로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you become a better man and better woman 우리 아들이 정말 가정을 꾸미면서 그 가정 공동체에서 더 나은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으로 자라가면서 드디어 맨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이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택한 족석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됐잖아요 이 로열 패밀리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 왕자와 공주 왕자병 공주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we are royal family members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 아니에요 그 로열 패밀리의 왕실의 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를 그렇게 대하라 용서 국률 하나님은 이 법으로 세워져가는 거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프랙티스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는 멤버들이 교회 안에서 판단받고 난도질랑해서 베델교에서는 못 살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인사해주는 사람 와 저분이 누구지? 나를 왜 알아주지? 나한테 와서 왜 인사를 하지? 이러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구나 그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자라가는 모습도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한번 결단하는 말이면서 우리 2절 너는 택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린 해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날 하나님의 소유 된 배송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좀 뜨끔한 게 있나요? 아 내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이게 악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대하셨듯이 우리도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되는 거구나 섣불리 판단하는 거 빨리 하지 말고 그래서 말하는 거 내 기준 얘기하고 하는 거 그거 좀 삼가하고 잘 듣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일을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많이 도전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로얼러를 프랙티스하는 하나님 나라 킹덤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오늘 말씀처럼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공주 왕자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자 공주 같이 자녀단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